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안나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 지금 소리 나죠? 소리가 안날 경우 좌우 표시를 우측 하단에 스피커를 클릭을 해서 소리가 지금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쪽에 꺽쇠를 클릭을 하면 스피커 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스피커가 달린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안나는 경우가 있는데 스피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볼륨 믹서 열기를 누르고 지금 크롬에서 유튜브를 실행시켰습니다 크롬의 볼륨이 영어로 되어있거나 음소거가 되어있으면 소리가 안나겠죠? 이거를 음소거를 줄고 소리 사운드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크롬의 볼륨은 첨나 Eric